안녕하세요. 유 리그 미덕대전에서 결승소를 해 놓은 마이스트로 손성준입니다. 저희 웬덕골을 한번 보실까요? 우승이한테 공이 가고 있을 때부터 제가 원터치로 패스해달라고 콜을 했었는데 우승이가 제 의도를 잘 읽어주고 그 패스가 골까지 연결되어 매우 좀 아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공이 바운드돼서 높게 떠있어가지고 머리로 목이 사이로 초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생각대로 잘 돼가지고 이게 수팅까지 연결이 잘 돼서 다시 생각해도 되었고 오랜만에는 제가 승리의 주인공 같기 때문에 매우 꿀타운 꿀이었습니다. 저희 골 멘탈을 잘 보셨나요? 승객님께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의 버튼 플레이를 직접 문의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.